안녕하세요 여러분!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인사드립니다. 아이티카노의 테크몽이라고 합니다. 저는 네이버 블로그에서 IT와 자동차에 대한 글을 쓰고 있습니다. 제가 IT와 자동차를 알다. 아이티카 노 라는 이름으로 아이티카노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어요. 테크몽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코코몽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. 이렇게 막 입도 똑같이 튀어나와 그래서 제가 테크에 대한 글을 계속 쓸 거기 때문에 테크몽 합쳐서 테크몽이라는 닉네임을 쓰기로 했어요. 네이버 블로그부터 이 닉네임은 계속해서 쓰고 있고요. 네이버 블로그에서는 글과 사진만으로는 여러분들께 필요한 정보들을 잘 알려드리기 힘들어서 영상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. 네이버 블로그와 같이 최근 IT 소식이나 자동차 소식을 블로그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여러분들께 꾸준히 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원래 새로운 가게가 오픈하면 행사를 하잖아요.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행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. 아이티 관련된 글을 많이 쓰다보니까 아이티 제품들이 엄청 많이 있어서 원래 이런 태블릿이나 안 쓰는 제품들을 여러분들께 다 드리려고 했어요. 그런데 이런 것들은 택배비도 많이 들고 아마 지금은 신청하는 분들도 많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요즘 더우시잖아요. 날씨가 덥잖아요. 그래서 스타벅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을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기로 했습니다.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도 이게 싱글 사면 좀 섭섭하잖아요. 그래서 싱글 킹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미 다 결제 해놨고요. 아시죠? 유효기간이 다 있어서 이거 빨리 안 가져가시면 유효기간이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. 이렇게 아이스 아메리카노 다 사놨고요. 싱글 킹 아이스크림도 다 사놨습니다. 앞으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선물뿐만 아니라 정말 선물 같은 정보들을 계속 유튜브 채널에 올리도록 할 테니까 제 유튜브 많이 찾아주시고 제 네이버 블로그도 많이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 돈 되는 정보 알짜배기 정보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아이티카노의 테크몽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